데케이드 오브 럽, 호기심의 10년, XSFM 건조지터, 대구와 거창의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대구와 거창의 이야기요? 부동산의 중요성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요? 아하, 거창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땅 부잡은 일이 많습니다. 그 읍내, 군내라고 해야겠죠, 군이니까, 거창은. 군내로 가면 생각보다 여기 이런 아파트가 있어? 같은 고층 아파트 안이 삐까뻔쩍한 곳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개와 함께 오손도손 사시는 분들, 서울 중산층을 재현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읍내에는 작은 서울 한 동쯤 있죠, 보면. 대구는 이제 뉴스에서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파트, 빈 아파트가 역대 최다죠. 그렇죠. 안 차서 난리인데 계속 짓고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광역시 중에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대구가. 집 없는 사람들은 현명하게 보고 있거든요. 한국이 부동산 구멍난 지 오래됐는데 마치 어제 신수연 소장한테 들었던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가 데이터에 나타나는 속도 같아요. 사람들은 이미 애들이 안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인구가 줄어든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요. 집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파트에 공실도 생기고 청약도 덜 대고 상가도 줄어들고 신지어 오늘도 얘기할 강남 서초의 경우에는 사무실 상가 공실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공급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언론과 왜? 경제적 언론인들은 김만배가 꿈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부동산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보도하면 안 되는 지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해서 안 되는 한마디가 있는 거군요. 본인 인생을 생각해도 남의 부동산 등쳐먹지 않으면 어떻게 부자가 돼요 남은 여생 방법이 없습니다. 야구를 배울 거예요? 개발을 배울 거예요? 유튜버가 될 거예요? 어차피 능력 없잖아요. 유일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점점 더 왜곡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부동산 끝나간다. 이건 정치에는 언제 대입되지? 정치는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가장 늦게 반영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착지, 트렌드 하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 트렌드 하류는 트렌드 상류에 있는 시민들의 표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 시민들의 표를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걸 해주실 고리타분한 분을 찾느라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네. 참고로 제가 제일 잘 모르는 두 가지의 조합이에요. 서울과 부동산 네. 그럼에도 따라갈만 했다. 네. 저도 사실 서울 지방로들에 비해 땡밥인데 사실상 건조에디터와 비슷한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되게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었어.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이 첫 본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관절 건강엔 MSM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혈당에도 다이어트해도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있는 모발까지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빅그린이 행사를 안 하는 날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행사 바이 행사로 평가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얹어주고 깎아주는가? 행바행 빅그린 물 만난 썸머 특가 행사 일단 조물주님께서는 물 만났다고 평가하셨네요. 봅시다. A예요. 1번 비건 앤드 탈모 헤어케어 1 플러스 1 할인이 있고요. 1 플러스 1입니다. 2번 니치 퍼퓸 바디워시 앤드 로션 1 플러스 1 할인 또 1 플러스 1입니다. 아 여름에 많이 나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비건 앤 탈모 케어 샴푸와 여름철 더 많이 신경쓸 땀 냄새를 말끔히 날려줄 니치 퍼퓸 바디워시 이것들이 1 플러스 1입니다. 아 여름에 정말 중요하죠. 여름에는 샴푸 향도 중요해요. 그 땀 냄새와 미묘하게 섞인 복숭아 향 샴푸의 냄새를 아시나요? 진짜 최악 최저 제가 지하철에서 제일 싫어하는 냄새예요. 자가운전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남의 냄새의 복잡함을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전 심지어 남의 자동차 탈 때도 모과 향 방향제를 진짜 극혐하거든요. 전 냄새에 나름 쪼가 있어요. 제가 평생 아버지 차를 의뢰타면서 어릴 때 그 모과가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아 저는 그 냄새를 멀미 냄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수연 소장이 이제 자세한 분석하는 방법을 저희한테 앞으로 꾸준히 가르쳐 줄 텐데 그전까지만 해도 제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나는 차 멀미인가 뭐가 멀미인가 10대 내내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아 그럼요. 네 그 둘을 분리해서 실험해 볼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제 차를 산 뒤죠. 알게 됐습니다. 난 모과 개 싫어한다. 아 상관관계를 파악하셨군요. 또 이제 시도 독립 변수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연 유래 성분으로 가득 채운 비건 샴푸 전문 조향사와 빅그린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5가지 향을 행사 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또 코가 어둡다거나 코에 별로 코에 별로 후각에 별로 중요도를 덜 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서 음 무시하시는군요. 제가 제 후각에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남들도 신경 쓰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가급적 제 후각을 무시하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나이 먹고 슬슬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과하게 못 뿌리지 말자. 아 그럼요. 네 과한 거 하지 말자. 네 덮는 것은 해결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빅그린은 늘 없을 정도로만 강했습니다. 아 네 중요하죠. 섬세한 일입니다. 빅그린은 1 플러스 1 행사하고 있습니다. 진수현 도시데이터 연구소장 진수현 도시데이터 연구소장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손에 잡히는 이야기로 가나요? 그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네 제가 지금 영혼 없는 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점점 재밌어질 거예요. 자기 암시입니다. 하지만 근간은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얘기들과 앞으로도 쭉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투표와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 이야기를 하실 모양입니다.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게 저는 재밌는 모든 아니요. 자신감을 가지고 원래 본인이 재밌으면 듣는 사람도 재밌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만용이 아닐까요? 아까 선거 얘기하기 전에 인구랑 투표율 얘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왜냐하면 투표율을 만드는 건 인구랑 투표율이니까 그래서 투표율 얘기하기 전에 또 당연한 얘기부터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관여하냐라는 질문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선거 결과에 관여하는가요? 네. 답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선거에 관여합니다.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는 본인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던 것에 선거 결과에는 관여하지 않죠. 예전에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멕시코는 갱들의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몸살을 늘 앓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단원들이 투표율이 비범죄자보다 훨씬 높다라는 얘기를 그 갱단들의 투표율이요? 그렇죠. 아, 알력 행사를 하는군요. 자기들 표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불리할 거예요. 자기들한테. 이게 무효표 행사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효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무효표를 행사했다고 자랑하는 평론가들은 있는데 그냥 꼴불결일 뿐입니다. 그냥 주변에도 많죠. 정확히는 개인한테는 효능감이 있어요. 나는 기분이 좋아. 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홍콩 영화에서 담뱃불을 지폐를 태워서 붙이는 것 같은 거죠. 그것 때문에 화폐가치가 낮아지진 않아요. 자기는 기분이 좋겠죠. 그냥 나는 간지다는 것 같지만. 나는 주윤발처럼 잘생겼어. 왜냐하면 내가 주윤발이거든.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어떻게 가져와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쪽에 가깝습니다. 한국 무효표 비율이 10년 전만 해도 절대적으로 좀 낮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따져도요? 네. 1.5% 이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선거가, 지난번 말고 2022년 선거가 4. 몇 프로였는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낮은 편이에요. 4%면 당이 비례를 표를 내요. 그러니까 굳이 나와서 표를 찍는 사람들 중에서 무효를 찍을 거야 하고 찍는 사람이 그 정도 비율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즉 무효표당 2명이 당선된 겁니다. 이게 연구를 보면 한국이 약간 물리적 무효표. 그러니까 뭐 이제 시수. 네. 2명에 걸쳐서 찍었다던가. 약간 밖으로 삐뚜놨다던가. 빨리 접어서 뭐 번졌다. 네. 백카코마니가 나왔다거나. 그런 것들은 약간 후하게 잡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다고 해요. 어디든 찍긴 하면 웬만하면 유효표로 간주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야구용으로 존이 넓다. 그러니까 그 논문에 나온 사진들을 보면은 그 두 개의 가운데 정확히 걸쳐있는데 사람 인자가 한쪽에 조금 더 몰려있어서 이거는 이분 걸로. 아. 사람이 기울었다. 네. 기울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쳐주는군요. 네. 그런 식으로 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무효표의 3분의 2가 어느 날 안 해도 표기 안 한 사람들입니다. 백지. 그러니까 무효표는 정말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의사표씨는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케어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선거자 민주주의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일본의 선거를 보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뭘 보셨겠네요. 기표를 안 하고 후보 이름을 씁니다. 한자로요. 미친 거 아니야? 저는 그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가급적 투표하지 마라. 그렇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높아질 수가 없는. 제가 또 지난주에 JLPT를 쳤잖아요. 아. 그래요? 한자 미쳐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일본어 배울 때 제일 힘든 건 한자죠. 일본 한자. 그렇죠. 그런데 이름에 쓰이는 한자들이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본 중학생 수준이다 라고 치면 그럼 그 정도의 글 읽는 실력을 가진 일본의 모든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오기를 낼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걸 알고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자 또 그거 줄 하나 그으면 뜻이 달라지는데. 아마 과일질에서도 하셨던 얘기 중에 있을 텐데 일본은 선거가 되게 특이하죠. 사람 이름을 한문 정자로 써야 되고 똑같은 한문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한문을 하나만 쓰면 두 명한테 나눠주고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세 명이면 3분의 1로 나눠주고 손으로 일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세습 성취가 강하니까 이제 자녀들 이름을 쉽게 짓고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런 경향이 생기겠네요. 그런 경향은 있다고 합니다. 아베이의 아들 신조. 쉽습니다. 그 글자. 그렇네요. 아무튼 본래 얘기로 돌아와서 어쨌든 2010년 이후에 한국은 투표율이 되게 높은 나라입니다. 투표를 잘하는 나라예요. 제도적으로도 되게 강하게 보장된 편입니다. 아까 뭐 피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유권자 자동등록이고 투표시간 보장도 있고 사전투표까지 있어요. 물론 투표시간 보장 안 해주면 처벌벌다는 조항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걸 안 지키기 때문이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권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가 투표시간은 상당히 잘 보장해주는 편입니다. 이례적인 편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강하게 보장하려면 아마 투표 날 5인 미만 사업장 강제기업 같은 거 해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이미 잘 돼 있다. 네. 그래서 최근 10년만 보면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충 50에서 60% 사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그것보다 한 5% 정도 높습니다. 대선은 한국 대선은 항상 높았어요. 맞아요. 75%에서 아주 높으면 77에서 78%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2012년 대선 때는 한국이 없었는데 대선 날은 아니다. 대선 때 한국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대선 보면서 아 이게 그 75%가 한국 투표율이 실링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탄핵을 거치면서 더 올라갔어요. 아 이거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참여 의도가 높다는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극우가 몰려들어갔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 총선 1차 투표는 25% 좀 넘었습니다. 그걸로 뭘 대표해요? 4분의 1도 안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결과가 마음에 드니까 2차 투표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갔다고는 하는데 여튼 턱없이 낮아요.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한국 국가 되게 높습니다. 대충 저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이 두 쪽 나도 투표 안 하는 사람이 20% 있다. 그렇죠. 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정말 그런 비율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면서.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투표를 살다 해본 적이 없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신이다에 가까운 분들이죠. 뭔가 핑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데에는. 그거 마치 그 꼭 그 저 핑크색 주차선 안에만 주차하는 아저씨들 있죠. 아 네. 그런 아저씨들도 이유는 만들거든요. 아무튼 투표율을 보면은 이제 지방선거랑 대선이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연성 지지층이라는 게 있다면 그 규모가 저 정도가 아닐까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성 지지층 혹은 부동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되게 많이 하시는데 선거 해석할 때 아마도 연성 지지층이라는 게 있다면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숫자만 그렇게 일단 상정해보고요. 네. 서울 투표율은 연령 변수가 제일 커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집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자가거주 비율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는데 서울만 떼놓고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네. 다른 정치평론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왜냐하면 연령하고 자가거주는 안 그래도 상관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 어차피 종속 변수급의 무언가라면 A와 B가 연관이 있는데 A도 관련 있고 B도 관련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건데 그냥 달기 먼저예요 해버렸다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인구 구성하고도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서울이 이제 5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65세 이상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령하고 자가거주 그러니까 자가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연령층이 경기도로 안 못 빠져나가는 거고 네. 집을 팔고 거기 가서 뭐 더 좋은 집 사고 할 게 없으니까 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령하고 자가거주 상관성은 더 높아지고 이게 구분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연구를 할 때는 그런데 이 두 개는 점점 더 붙어가는 중이고 대충 연관이 있다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대충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연구가 동일한 결론을 내놓지는 않기 때문에 선거마다도 이제 특성이 다르고요. 투표율이 낮으면은 약간 이제 선거마다 다른 느낌이고 연령대별 투표율 갭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는 어른들만 투표 많이 한다고 아 그죠. 20대가 막 투표를 하러 안 나가네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게 절대 변수인 것처럼 말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선거 시즌마다 나왔었죠.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 투표율이니까 20대에서 30대 투표율이 낮은 건 동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이거는 구조적 원인이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20대는 20년 전에 20대보다 투표를 훨씬 많이 합니다. 당장 20년 전 20대 투표율하고 지금 20대 투표율 같은 레벨에 선거 보니까 대선 대 대선, 총선 대 총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0대랑 60대 투표율 갭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갭이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덜 하는 건 맞아요. 덜 하는 건 맞지만 20년 전에 20대보다는 지금의 20대가 훨씬 더 투표를 많이 합니다. 10년 전에 이제 학자들이 예측하던 그런 거 있었어요. 대학교가 하는 일을 인터넷이 다 대신해 주는 대중지성의 시대. 이 증거의 하나로 이걸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가 제가 있었어요. 대학교가 아무리 애들을 사상교육을 해놓고 계급이 뭐고 노동이 뭐고 마르크스를 가르치고 해놔도 막상 투표하게 내보내면 한 줌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게시판 헤비우저여도 정치 고관여층이 되잖아요. 요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 게다가 숫자는 더 많아요. 네. 강의실에서 내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뭔가 어디를 지지하기로 결심했다라기보다는 뭐 그 MLB의 어떤 그 선지자의 글에 감명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유튜브에서 봤을 수도 있고 여튼 그러니까 참여가 뭐든 모든 참여가 선은 아니지만 참여율은 높여놨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20대 정치에 관심이 있는 20대 유권자층으로 하여금 네. 연령대별 투표율 갭은 줄어드는 추세고 선거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은 갭이 커져요. 투표율이 높으면은 갭이 좀 작아지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에는 나오고 총선에는 안 나오는 혹은 대선에는 나왔지만 지선에는 투표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젊은 사람들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제 메시지나 공약을 집중하는 행위가 선거때마다 있는데 이게 전략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는요. 그렇다면 이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치 컨설턴트와 캠프들은 지선 때는 40, 50대가 좋아할 만한 공약 위주로 쭉 깔았다가 대선이 되면 20대에게 조금 더 비중을 늘린다거나 하는 건 자연스러운 전략이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본능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아마 그 안에서도 데이터 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게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20대는 이거 되게 너무 어르신 얘기인 것 같은데 요즘 20대는 20, 30년 전에 20대보다 투표가 그 당시에 같은 연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투표를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투표 안 한다고 뭐라 그럴 대상이 못됩니다. 이거 요즘 되게 당연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이런 문장을 들어본 기억은 없네요. 그렇네요. 한 번도 없네요. 20대를 투표 많이 하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때 20대가 숫자가 더 많잖아요. 게다가 보수 정당이 아닌 정당들은 20대가 투표 많이 할까봐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죠. 요즘은 자꾸 뭐만 하면 끌려 나와서 두드려 맞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투표 많이 한다. 네. 많이 합니다. 그리고 투표율 분석이 매번 선관위에서 한 선거 끝나면 한 4달, 5달 정도 지나면 매번 투표율 분석이 나와요. 근데 그 자료를 열심히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이미 선거 결과는 나왔으니 네. 결과는 다 나왔고 투표율에는 사실 투표율을 보고 누군가,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좋죠?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은 좋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투표율 분석에서 보면 제 연령대별로, 성별로, 지역별로 뭔가를 답하실 땐 반드시 모르겠다로 끝내시는 습관이 있고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하자 인간에게 좋고 방송에 나쁘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투표율 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 되게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실제로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선관위에 로우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신뢰도가 매우 높은 자료고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그리고 선거별로 과거 이력까지 다 해서 투표를 누가 하는가, 누가 하지 않는가 과거에 비해서 어떤 연령 혹은 어떤 성별의 투표율이 올라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되게 충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문중별 투표율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문중별이요? 원하기만 한다면. 선관위에서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해결된다면. 네. 특히 이 데이터 분석 자료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정확히는 되게 오래된 트렌드고 체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전연령대에서 여성 투표율이 더 높아요. 적당한 표현입니다. 체감으로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그렇네요. 이번 선거에서 20대만 놓고 봤을 때 20대 여성 투표율이 더 높았다? 그 정도만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높지 않고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전연령대에서요? 아니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이 정도가 나오면 이제 방송 패널들은 여기까지 목구멍에 차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 근데 그 말은 왜 안 했을까요? 이 데이터를 안 봤나 보죠? 안와도요? 정확히는 대선에는 갭이 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투표하러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높으시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인데? 그러네요. 지선으로 갈수록 차이가 더 커지는 것도 신기하네요. 특히 최근 10년 이상 거의 모든 선거 50세 이하 우선에서 여성 투표를 더 높고 그 경향은 과거랑 비교했을 때 더 강해져요. 보자고요. 10%가 차이 난다는 건 남정 50만 명, 이쪽 여성 55만 명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치적 의견이 완전히 갈라져 있을 때는 누가 반드시 패배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숫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20대 성비가 남성 110대 여성 100정도 됩니다. 아... 옛날에 얘기하던 영혼함의 투표율차 분석 같은 거랄까? 음... 그렇네요. 영남은 70%, 호남은 80%, 90%? 뭐 이런? 이런 디버프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투표자는 성별로는 거의 비슷해요. 퍼센테이지 갭이 그렇게 있음에도 투표자 수로 따지면 비슷해져 버린다는 거죠. 이거 좀 재밌네요. 남성이 훨씬 많으니까 여성의 투표율이 훨씬 높아도 수는 빛가 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표자는 거의 동수이거나 여성이 약간 더 많습니다. 이게 재밌네요. 이게 이 이야기가 어디로, 어느 다른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다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재밌네요. 뭐 그래서 분석가가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타겟팅하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이 뭔가요? 고객의 분류를 나누는 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비슷하고 어떤 사람들이 덜 비슷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메시지 혹은 어떤 상품을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일들을 이제 회사에서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1번 그룹 평소에는 투표 안 하고 큰 선거에서 투표한다. 2번 그룹, 모든 선거에서 열심히 매번 투표한다. 정치 관심 많다? 네. 근데 둘 다 어느 당을 찍을지 모른다. 물론 경향성은 있어요. 1번하고 2번. 아, 네. 그 평소 큰 선거만 투표하는 사람과 매번 투표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느 당을 더 지지할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경향성이 있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율에는 성혈련별 특성이 들어가니까 지역별 특성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당이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혹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타겟팅하는 게 맞겠냐.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는 액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어디냐. 이거는 사실 이제... 투표 안 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성별 얘기이기도 하고 연령대별 얘기이기도 하고 계급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섞여있는 지역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정 정책이나 메시지가 이제 누구한테 소거할 거냐. 정치인은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고 혹은 대표한다고 알려지고 싶은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1번이 2번이 이제 남성, 여성일 수도 있고요. 네. 1번, 2번이 젊은 층과 노년층일 수도 있고. 1번, 2번이 서울과 지방일 수도 있고요.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집이 비싼 사람, 집이 덜 비싼 사람일 수도 있고.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것들의 조합이 어쨌든 개인을 형성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걸 그룹핑할 거냐. 이게 사실은 흔히 말하는 프레이밍이겠죠. 저는 들을수록 결국 그 정치인이 원칙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문제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요? 그냥 100%의 인구가 100% 투표를 하는 이상적인 민주공화국을 샌드박스에 상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당선이 되어야 한 후보라면 지금 우리가 본 심선소량이 알려주신 이런 곳에서 투표하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냥 온 국민을 다 타겟팅해서 준비하면 되겠죠. 그중에 쪽수 많은 사람 위주로. 쪽수 많은 사람 비중으로 하고 비중 적당히 맞춰서 준비하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떤 프로파간다로가 어떤 광고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홍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해설은 이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나올랑 말랑한 사람을 몇 명 끌어내느냐. 아니 나올 사람 좋아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올 사람 좋아할 얘기만 계속해주면 될 텐데 자기 찍어줄 사람 분명한 얘기만. 그런데 정당들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물론 윤석열이라는 이레귤러 데이터 용어. 이레귤러가 하나 있긴 한데. 맞나요? 네. 모릅니다. 영어 아닌가요? 그러니까 태극기 어르신들과 펜코가 좋아할 만한 얘기만 했는데 그걸 언론이 포장해줘서 당선되는 그런 케이스는 데이터에서 넣으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죠. 옛날에 새누리당 대선 캠프도 왜 이렇게 좌클릭하냐라는 말을 핀잔을 많이 들을 정도로 복지 위주의 공약을 많이 내걸었거든요. 네. 경제민주화하고. 네.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땡겨오려고 한 거죠. 그럼 그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걸 해석을 하다 말면 자극적인 얘기만 하다 끝나는 선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투표율에 대한 개념을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기분이에요. 정말요? 데이터로 대표되는 이것도 사실 카인드 오브 배경 지식이니까 이런 배경 지식들이 쌓이게 되면 조금 더 제 입장에선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투표율 얘기가 성비가 110대 100이고 20대 후반 연령대에 성비가 110대 100이고 110보다 조금 더 많아요. 한 112, 3? 아무튼. 110 대 100이고 지방선거에서는 10%포인트 정도 차이 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수다.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런 사실이 있고 아까 이제 메시지 혹은 프레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당들이 나올랑 말랑 하는 사람을 지향할 거냐 혹은 이미 굴권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지향할 거냐 이게 사후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는 결국은 선거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전력이 성공했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선거 결과를 해석할 때 물론 출구조사라는 되게 걸출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출구조사를? 그래서 이제 어떤 연령대는 민주당을 찍었고 어떤 연령대의 어떤 성별은 뭐 새누리 형? 한나라당? 네. 국민의힘. 민정당? 네.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카인드 오브 민정당. 네. 국민의힘을 찍었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급이거나 연령이거나 지역이거나 또 저희가 모르는 되게 많은 팩터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봐야 돼요. 결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강남구에서 누구 많이 찍었어. 관악구니까 누구 많이 찍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동작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속상하잖아요. 끝나는 날 생각하던. 아니 우리 동네를 뭘로 볼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히 뭘로 보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뭐? 뭘로 보고 싶으면 좀 자세히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그 자세히 알아보는 도구에 대한 얘기를 광고 듣고 있는 거죠.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주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의 바이오팜.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오리지널 문구를 이렇게 시키는군요. 조물주가 권조에디터한테 푸르넥 광고. 덕질인의 최애 간식 푸르넥. 네. 지난 10년간 그러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최애네요. 10년의 오식. 동결건조의 어색한 식감에서 벗어나 원적외선 복합건조로 만들어진 진정한 웰빙 간식입니다. 생과일을 사용하고 과일 유해의 것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과일칩으로 불편하게 달기만한 과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미국에 가서 깨달았죠. 저는 그런 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시안 나스소스위트 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 아시아인들은 단걸 싫어해요. 단걸 싫어해요. 그래서 디저트 유를 먹었을 때 최고의 칭찬이 너무 안 달아서 좋네. 네. 인구잖아요. 그때 동아시아인들이 하는 말은 그거죠. 아시아인들은 일찍 죽고 싶지 않을 뿐이다. 너희와 달리. 네. 저는 그게 제가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몇 억의 아시안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말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나성이 선물이라고 가져온 과자를 먹어보고 이 사람은 나더러 죽으라는 건가? 라고 한참을 생각하며 6개월 걸려 다 먹었죠. 저도 클럽장님한테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푸르넥은 아시안 밈에 익숙하신 이 분들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는 간식입니다. 죽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다양한 초콜릿 버전 등 베리에이션도 존재합니다. 선택지가 또 다양해요. 그렇습니다. 클럽장님도 즐겨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원칙을 악용하는 악덕기 업주라 입사한 첫 해에 건조에디터에게 휴가를 주지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악덕기... 네. 대충 세가지고 반절 잘라가지고 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20대 때는 제주도에서 놀기엔 좀 부족한 시간이긴 해서 길게 놀아야 되잖아요. 제주 시장에 가서 이런 비슷한 과자를 사 먹어보라는 저의 미션을 올해 건조에디터가 지킨 하진 못할 것 같은데 사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가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푸르넥을 액세스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기사 읽기 놀이 시간이나 선거 시간 때 이런 거 막 타박하고 전문가인 점 막 떠들면서 머리 한구석이 휑하고 뒤통수가 얼얼한 누가 때리지 않았으니까 얼얼하지는 않지. 뭔가 차갑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라고 해서 부동산의 무슨 스탯을 봐가면서 분석해서 이 지역구의 분위기를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뭘 자신감 있게 떠들긴 하는데. 그쵸. 뭔가 그 스쳐 지나가는 헤드라인들이 머리에 남아있는데 뭔가 그걸 모아서 그래서 그걸 합쳐봤을 때 무슨 그 지금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서술들을 합쳐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를 지금 보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인구와 투표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시간에 부동산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어제 유권자 얘기를 하면서 유권자와 투표율 그리고 투표율이 결정되니까 인구랑 투표율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는 그 결과물인 선거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를 되게 단순하게 추상하면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이요? 네. 답지가 정확히 있진 않지만 일본은 주관식이 있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일본은 받아쓰기 겸 객관식이죠. 서수령 네. 어쨌든 선택지가 여러 개니까 후보라는 선택지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행위인데 그렇죠. 결과는 그 지역 결과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후보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지향하고 어떤 정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역과 사람에 대한 분석도 같은 수준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분석가적 시각이에요. 후보에 대한 분석만큼 지역 유권자와 지역에 대한 분석도 있으면 좋다. 이게 아까 이제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들을 한덩어리 취급하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정확히는 네.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어디니까 어딜 많이 찍을 것이다. 경기도의 표심은 블라블라 같은 아.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늘 재밌어하는 거예요. 대비가 분명해서 분석하기 좀 편한 제 입장에서는 저는 게으르고 바쁘니까 지금 분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때마다 늘 재밌어하는 게 세종이나 울산이죠. 토박이의 색채 네. 세종이나 울산이 직업군과 관련된 색채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 동질성이 굉장히 높은 동네예요. 맞아요. 수도권에서 지역 내 동질성이 가장 높은 거는 인천 연수 을입니다. 오. 바로 나오네요. 아니 이렇게 핀포인트 그러니까요. 네. 정확히는 그 동네 부동산 가격이 가장 진질해요. 아. 그렇죠. 그게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가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병질하다는 거는 사람들의 동질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지난 두 시간 사이에 처음으로 날카로워 보입니다. 균질하기 전에는 민경욱이 지역구였습니다. 민경욱이 지역구? 민경욱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수 을이 송도랑 그 앞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 송도가 아니던 연수구였던 육지였던 대회를 포괄하고 있었어요. 21대에서는 근데 이번에 선거구 재조정으로 완벽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완벽히 순수한 송도 투표가 됐습니다. 네. 순수한 송도 투표 네. 순수한 송도 선거구가 됐고 네. 간속지 네. 그 결과로 송도의 모든 아파트들이 한 선거구 안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계급적으로 균질한 선거구가 됐습니다. 오. 설득력 엄청 엄청 있어요. 따라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드디어 그리고 실제로 집값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몰려있습니다. 같은 레인지 안에 특정 가격대 안에 일관성을 확고하게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때 신나죠. 그럴 때는 모르겠다 보다는 이 정도다. 아. 이제 그 어휘집을 저희가 이제 점점 받아들이고 있어요. 스펙트럼은 이제 보여요. 조금은 더 자신감 네. 균질한 것이 이 정도다. 얘기할 수 있는 네. 약간 B 정도인 거죠. 이런 성향이 강하다. 네. 모르겠다는 C. 그렇죠. 이 정도다는 B. A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부동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다시 이제 선거랑 부동산 얘기로 돌아와서 지역들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거는 그 안에서의 변별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저는 지향해야 되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마라. 국회의원 선거구 정도 되면은 거의 20만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선거구예요. 15만에서 30만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법정 기준이 22만 몇 천 정도 되니까 그렇죠. 행정동 기준으로 그러니까 동사무소 동사무소 요즘 동사무소란 말 쓰나요?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도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해만 다들 동사무소라고 하죠. 행정복지센터. 행복센터 아마 그럴 겁니다. 행정동 어쨌든 행정동 7, 8개 정도고 그 안에 투표구 그러니까 투표소가 한 45개 정도 됩니다. 이건 서울 기준인 거죠? 네. 서울 기준이에요. 이것도 다 선관이 나와 있는 데이터고 실제로 개편날 보다 보면 재밌는 게 투표소별로 뭐가 다른지 볼 때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를 45, 50개를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거는 조금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너무 무섭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가 다 들여다봅니까? 하지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 20만 명이 모두 동일한 선택을 할 리가 없습니다. 콩클라베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잘게 쪼개보려는 시도 정도는 해야 되고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나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서 또 이 정도의 분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서 하바사군요? 네. 하바사고 지역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왜냐하면 지역이 이제 오래 고착화되면 투표소도 위치가 안 변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카운팅까지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셨다고 들었고 정덕은 오래 하면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정당렛표에서 이제 당원 숫자 세듯이 그 안에서도 세실 수 있는 레벨로 선거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고 그도 아니면 그냥 몰라 우리는 그냥 선거구 하나 통으로 우리는 이런 선거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치인에 따라 네. 근데 그게 뭐 승패랑 직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접근은 투표구 단위 분석이고 여러 가지로 투표구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투표 단위가 투표구 결과까지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하고 총선은 공개가 되고 정확히는 지선은 공개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지선은 후보가 너무 많아서 아 그렇군요. 이게 현실적 이유입니다. 해야 할 다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동일한 인력이.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항상 더 나은 데이터 더 자세한 데이터 더 원천적인 데이터에 대한 갈증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모든 게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 단위 정도까지 내주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지선에서는 읍면동 단위까지 내줍니다. 지선에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총선 대선은 더 잘게 잘라진 데이터를 줍니다. 네. 있는데 보지 않는 거는 질문 6위 아 데이터 분석가의 네. 분석가의 6위다. 이렇게 잘 돼 있는 데이터가 얼마 없는데 있는 걸 안 보냐 정확히 맞아요 그게 그렇죠. 이렇게 좋은데 저에게라면서 좋아하시는 성정의 네. 제가 지금 두 시간 동안 본 것 중에 가장 환하게 웃으셨어요. 네. 저게 좋다고 아무튼 좋아하십니다. 왜 투표구 단위가 재밌냐면 아 이게 또 재밌다잖아요. 좋아하지만 부탁분은 아닙니다. 이게 투표구가 결과가 공개되고 투표구는 적당히 닮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20만 명을 40개 50개 정도로 블럭으로 자르는 건데 투표구 정도 되면은 그래도 닮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구성이 나오진 않아요 잘. 닮았다는 의미가 집값도 비슷하고 살고 있는 가구 구성도 비슷하고 연령 구성도 어느 정도 비슷한. 동질성이 나온다. 직업이 완전히 같은 사람들의 투표구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조합이 나올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특성을 부여할 수 있겠다. 그럼 그 특성들이 선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과로 나온 투표율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공식 자료로 나오는 투표율 분석 자료 그리고 선거 결과 자료랑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찾는 작업이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이에요. 보통 아파트 같은 동이 같은 통으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통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혹시 피디님께서는 살고 계신 집에 통반을 아시나요? 모릅니다. 저는 지금 통이 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투표함을 말하는 건가요? 선조유터는 원래 질문을 스킵하려고 들었으나 본인이 대답해버렸네. 아마 이 통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는 세주소에 정착한 뒤부터 잊은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저도 지금 몰라요.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예비군 오라고 잔소리하는 통장님도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너무 늙어서. 그러니까 통장의 통인 거죠? 딱 그거고요. 통이 왜 존재하냐라는 질문에 원래는 동네마다 조례로 통을 정하게 돼 있는데 통은 자치구에서 통반은 자치구에서 부여하고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조례의 설립 취지를 보면은 효과적인 행정 집행 혹은 전달을 위해서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이게 동네마다 좀 달라요. 국가방위를 위해서라고 써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국가방위요? 옛날에 써져 있는 걸 안 고치셨나 보네. 그게 강남구예요. 정말 조선시대 같은 군대요. 그럼은 히스토리컬 타운이지요. 지역 방위를 위해서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다라는 게 조문에 있어요. 외국어 쳐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을 모으겠다. 민방위를 모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 통반들이 여러 개가 묶여서 하나의 특축구가 됩니다. 그래서 통바는 어느 정도 닮아있는 영역을 한 통으로 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서울에는 아파트가 훨씬 많으니까 아파트 한 동이 같은 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한 동 한 라인이 같은 통. 다음 동은 또 다음 통.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몇 통을 묶어가지고 여기 한 3천 명 정도 되니까 여기는 투표구 하나. 이런 식으로 바탕오브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통이라는 단위는 어쨌든 그 안에 구성원들의 특성의 동질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다는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자연지리적으로 인구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지리적으로. 가까운 이 동네에 3천 명을 묶어가지고 동주민센터 앞에 혹은 초등학교 앞에 유치원 앞에다가 투표소를 만들어놨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일정 정도 규모의 주택에 살고 비슷한 데서 비슷한 거 쇼핑하고 어느 학교 다니면서 돈 얼마 쓰고 이 정도. 이 정도 숫자가 모이게 되면 어느 정도 경향성이 보인다. 특질이 보인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투표구가 그래서 2250개쯤 됩니다. 2250개. 좀 선거마다 왔다 갔다 해요. 행정동이 서울에서 이제 423, 4개에서 6개? 아무튼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쯤 되니까. 생기고 없어진 게 있어요. 동 하다당 투표구 대여섯 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충. 물론 인구가 작은 행정동은 투표구 하나가 행정동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요? 서울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에 두 갠가 있는데 하나가 가외동이고 하나가 삼촌동인가? 아무튼. 네. 종로구의 바탕되기만 한 동들. 네. 종로는 사람이 일단 적기도 하고 오래된 자연치락의 구조를 따라서 형성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많으면 12개 이렇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강남 세곡동 같은 데가 10개인가 그래요.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진관동 같은 데도 비슷하고 은평구에. 네. 다시 이제 지역 이야기로 돌아와서 왜 디테일하게 봐야 되냐라는 질문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강남에서 볼 표가 어쩌고 하더라도 강남구에서 투표한 사람 중에 31% 3분의 1은 민주당이나 중국 촉진당의 표를 줬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네.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 심지어 뭐 21세기로 넘어오면 민주당의 당선자도 있고 강남 지역구에서. 그 반대도 똑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세가 제일 강했던 지역이 은평구였는데 의외로 관악이 아닙니다. 어. 그러네요. 은평에서 34%가 국민의힘이나 개혁진당의 표를 줬어요. 네. 여기도 최다선 의원은 이재호예요. 은평은. 자전거를. 자전거 맨. 여기에 이제 투표 안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저 비율이 더 떨어집니다. 이게 윤리적이나 당위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은 구성이 다양해요.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지역 구성도 다양합니다. 이게 선거 결과를 얘기할 때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직도 이제 효과는 발휘하고 있다. 근데 영향은 약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전라도 경상도 출신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는. 어느 지역에는. 네. 그런 해석이 유효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것만으로 설명하는 건 좀 게을러요. 저 이제 그 출신들의 한 3세대쯤이 30대? 40대인 시대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건조에디터랑 대화하다가 문득 오랫동안 묻어놓은 저에 대한 진실을 떠올렸대니까요. 제가 경북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생각해본 적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메이저리티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도 상경 고졸도시동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서베이라는 이제 서울시에서 매년 하는 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서울시민 중에 이제 서울에서 태어난 부모나 조부모 세대부터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 비율이 2005년 기준으로는 23%였습니다. 2005년. 네. 네. 중에 하나가 채 안 됐어요. 근데 2018년 조사에서는 43%예요. 네. 이제는 과반이 넘을 거고. 정착된 겁니다. 네. 연령이 낮을수록 비율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뭐 지역구 내 당원 경선 당내 선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고 이제 그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출신 지역에 대한 편향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절대적인 팩터는 아니다. 원어브 데모로 취급해도 될 것 같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넘어간 양반들이나 여기에 향후회가 크네 이런 말을 자꾸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회가 클 수 있어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향후회 중심으로 상인회가 이루어지면 그건 생각보다 아주 오래가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팩터 말고 다른 팩터들이 너무 커져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면 안 된다. 정도로 저는 이해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 팩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서울 선거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계급이 중심 팩터입니다. 이거는 명백해요. 이거는 제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원앤온리 팩터입니다. A가 나왔어요. A 딱 하나. 짜기도 하시지. 계급 중심이다. 서울의 선거는. 사실 이것도 다 아는 얘기예요. 아 그건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돌아오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다만. 연령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은 국민의힘. 낮은 지역은 민주당을 찍습니다. 이거는 선거 결과에서 누가 당선되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조금 더 부연하면 민주당이 당선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당선되더라도 경향은 유지된다라는 의미예요. 전보다 약간 비중이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네. 비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언정 성향은 유지됩니다. 집값이 비싼 데는 계속 국민의힘을 찍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데는 민주당을 더 찍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향은 적어도 2006년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됩니다. 왜 2006년이냐면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 제일 오래된 게 2006년이라 그래요.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이 이때부터다. 다 아는 얘기를 어떻게든 있는 데이터로 접근하는 거 재밌네요. 완전 다르게 들려요. 그러니까요. 이런 근거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실거래가 이거 공개하고 기록 남기고 하는 것도 지지율이 한 20%대까지 내려가면서 만들어놓은 작품 아니에요. 참여정부에. 네. 이거는. 기억나요. 네. 분명한 노무현 대통령. 이거 건드렸다가 참여정부가 침몰한 건데 사실상. 아무튼 이때 쓸모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다. 데이터 분석하에게는 호재였다. 네. 그렇습니다. 호재요. 호재요. 제가 본 제일 오래된 시점이 거기라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동단위보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과거랑 비교해서 지지세가 강해진 지역도 있고 약해진 지역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선거를 규정하는 건 맞습니다. 승패를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선거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지역은 꾸준히 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그동안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고 유권적 개인의 특성이나 히스토리가 있고 선거 당시에 특별한 아젠다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 분석은 인류학이네요.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인류학에 기여해야 되는 툴이죠. 사실은 데이터 분석은. 여러 가지에 기여해야 되는 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계속 드리는 이야기가 다 아시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아는 동네 얘기를 듣게 되면 이유를 다 아실 거예요. 왜 이번 투표에서 얘들이 이렇게 행동했는지. 동네 얘기들을 할 겁니다. 조각조각. 이런 조각조각을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림을 모아놓고 보려는 시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조각조각들이 모이면 경향성이 보입니다. 아 이번에는 이런 이슈가 주도를 했구나. 부동산이라는 큰 흐름에서 뭐가 영향을 더 줬고 보는 영향을 못 발휘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뭐는 오케이 뭐는 이번엔 아니야. 라고 결정이라기보다는 근거를 하나씩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저 듣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청취자분들이 이걸 굉장히 재밌게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이제 상경 1세대 흡수당한 20대에는 동네 이야기를 모르거든요. 저희한테 동네 개념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소속감도 없을 뿐더러 뭔가 그 히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 뭘 접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감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반대의 레토리 꽤 안 개발되어 있죠. 네. 서울에서 좀 먼데 있는 곳에서 살다가 서울에 처음 본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 왜 투표 이렇게 하지? 라고 궁금해하는데. 네. 이 서울 이놈의 서울 미디어들은 그런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맞아요. 집값 얘기 그나마 들어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본 적은 없죠. 뭐 상경 20대에 대한 이야기도 지역으로 할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상경하는 20대가 모이는 동네가 일관되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5년 혹은 최근 10년 정도를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데이터 좋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조각조각이 모이면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보이고 이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제가 사실 궁금해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왜 여기는 집값도 낮고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꾸준히 되는가? 이재호가 왜 다 선을 냈지? 그렇죠. 여기는 집값이 높은데 왜 민주당표가 많이 나왔을까? 전현이가 왜 당선됐지? 왜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민주당계 지지율이 꾸준히 높은가? 아, 그래서 전현이가 당선됐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 줄 수 있는 건 아마 그 지역 살고 있는 분들일 거고 가장 좋은 답을 해 줄 수 있는 건 경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케이스들 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서울이라는 전체의 흐름에서 역행하는 혹은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 데들 계속해서 보니까 데이터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업자시니까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인문학의 영역에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보니까 우리랑 대화가 아예 안 통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네가 어떻게 만들어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원래 크게 두 축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도시고 하나는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모인 결과들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유용한 혹은 재밌는 자료가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별로 가치 없는 다 아는 얘기는 뭐하러 또하나? 뭐하러 또하나? 이런 얘기가 될 건데 서울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부동산 기반의 계급성에 의한 투표가 강하다는 의미는 이게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그 계급성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부동산 말고 다른 이슈가 더 중요해라고 인지되면 기존의 선거 구도가 흔들리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계급의 역할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는 상수인데 그 상수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게 흔들리면 표심도 달라질 수 있다. 사실 부동산의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위계 어디가 더 비싸고 어디가 덜 비싸고 이 순서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뭐 이제 호리케인을 맞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그런데 이게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리고 그 차이를 자각하는 시점이 있고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 나고 그 차이를 자각하지 못할 만큼 다른 이슈가 선거를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계급성에 의한 투표가 형예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실 예가 있나요? 생각하시는?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죠. 집값이 정체되는 시기에 A 한 장을 다 쓰셨거든요. 한 장 읽는 끝났어요. 안단 말이지 안 합니다. 집값 상승이 정체되는 시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질문이 이번 선거에서의 되게 큰 궁금증 중에 하나였고 저는 희망이기도 하고 궁금증이기도 했어요. 집값이 내 재산에 차지하는 절대 비율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왜냐하면 저는 낮아질 여지가 없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80, 90년대에 우리 어른들이 돈 모아서 집 사던 수준? 사실 그 정도로 내려가려면 우리의 경제 구조가 꽤나 달라져야 할 것이고 혹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가난해져야 할 것이고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튼 사고 실험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집보다 중요한 다른 문제들이 내 삶에 나타난다면 혹은 집이 덜 중요해진다면 집값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갭이 줄어들거나 사람들의 인지에서 혹은 실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부동산의 중요성이 약해지면 선거는 어떻게 변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설들은 몇 개 있는데 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는 결국 지역대표성의 발현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땅과 집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건 변할 리가 없죠. 네. 지역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집 간 주택 가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거는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강해지냐 약해지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서울이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3년 3개월? 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이게 이제 10년 전 정도 자른데 임대차법 개정으로 약간 늘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못 봤는데 30세 미만 청년 월세 가구는 2년이 안 됩니다. 옛날 지금이나 비슷한가 보네요. 네. 그렇네요. 아무튼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0년이에요. 10년을 좀 넘습니다. 서울에서. 이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서울 세입자 비율이 40% 아니 아니 6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선이. 세입자가 60%. 네. 자가 보유자가 40% 한 뜻이에요. 네. 그런 도시입니다. 세입자는 투표를 한 번 하고 그 다음 투표에서 효능감을 보던 뭘 하든 할 기회가 사실 잘 없습니다. 3.2년이면 그렇네요. 선거 기간이랑 같이 맞물려서 보면 같은 선거를 같은 곳에서 치를 확률이 극히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치구를 넘는 이사를 많이 안 하긴 해요. 상대적으로. 은평구 살던 사람들은 어쨌든 망원동에서 녹번동으로 가든 근처로 갑니다.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연신내에서 보자 하면 계속 연신내에서 보게 돼 있는. 네. 그래서 연속성이 이거보단 숫자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보유자의 연속성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태죠. 그리고 그 비중이 60%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사를 다니는 세입자의 비율이 60%다. 야. 그럼 무섭네요. 60% 정도면. 그럼 제가 허구헌날 주장하던 게 하나 맞는 거 아니에요. 집값 자꾸 떠들어서 투표 투표인의 머저리티를 잡으려고 하지 마라. 음. 네.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만 집중해도 이길 수 있다. 음. 이 숫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용기 있게. 하지만 아까 투표율에서 말씀드렸듯이 왠지 돈 영향 속에서 하지만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실 거야라고 하실 것 같댔어요. 아까 이제 투표율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연령하고 자가수유는 물려있고 이 두 개는 투표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C라고 합니다. C입니다. 재수강입니다. 아무튼 이제 현금성 복지를 제외하고 인프라로 투자되는 돈은 결국 집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아까 최초의 예산하고 선거를 말씀드렸는데 지역의 예산은 집값을 올리기 위한 용도 이외의 역할이 무엇이 있는가 혹은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제가 가진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학교, 도로, 병원 등의 공공인프라, 철도, 교통 하다못해 공원 정비, 도로폭, 하수도 개선 수영장 관거 개선, 수영장처럼 생활 인프라 랜드마크류의 시설 모든 게 집값과 관련이 있죠. 상대적으로 아마 덜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뜻 떠올려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접근성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화 제사회화 교육 등등 정도 특히 지자체에 들어온 예산들의 항목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의 의문 하나가 살짝 풀리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요? 이 원리대로라면 제가 늘 주장하는 자치구 하나마다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은 영원히 먹히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잖아요. 덴마크처럼 쓰레기 소각장 위에 놀이공원을 만들고 슬로프를 만들고 하프파이프를 만들고 뭐라도 해라 라고 하지만 집값을 위주로 본 사람들한테는 그 위에 아무리 예쁘고 멋진 게 있고 배기가스가 아무리 제로여도 이건 그저 쓰레기 소각장일 뿐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죠. 상수니까 전제가 딱 있는 거잖아요. 소각장이 들어오면 집값은 떨어진다. 이해되네요. 이번 선거에서 마포구 상암동의 쟁점 중의 하나가 쓰레기 소각장이었을 거예요. 마포구이죠. 마포구의 쟁점 중의 하나가 근데 그게 명확하게 영향을 줬냐라고 물어보면 이번 선거의 성격이 부동산으로 규정됐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 지역구의 선거가 부동산으로 규정됐는가도 봐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부동산이 제일 센 컴패티터이긴 한데 부동산이 이겼나? 부동산이 1등했나? 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이 맞아요. 부동산이 1등하는 동네를 평론가들이 정청래그라드라고 부를까? 물론 거기서도 영향은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있지만 그 안에서 균질을 하다면 혹은 영향이 작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옆 동네는 부동산이 이겼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건 통단위로 까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거 맞아요. 그러게. 그런데 투표고별로 더 발휘했구나 아니구나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적으로. 맞아요. 쓰레기 소각장 얘기해 주셔서 생각나는데 마포값, 올드타운, 배드타운, 심지어 토박이들도 많이 청약에 성공해가지고 이거 아파트 쥐고 엎어진 지 30, 40년 많이 된 곳. 마포홀과 전혀 다른 마포값. 조정훈이 이겼죠.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오래된 타운들 중에 오래된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누구 찍었을까? 음. 거긴 재개발이 제일 이슈였는가? 네. 왜냐하면 노웅래가 이름값으로 삼선을 아주 여유 있게 하는 동안 많은 팩터들이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도 노웅래지 뭐 이러고서 관뒀을 때 이 동네 이야기로 한번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파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아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이 있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팩터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성적 결과가 바뀌고 결과적으로 정말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얘기네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네 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빅그린 중건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너 피부 너무 푸석하다. 과일 좀 챙겨 먹어. 밥도 귀찮은데 과일을 언제 씻고 언제 깎아 먹어. 푸르넥 알아? 푸르넥? 원적외선으로 건조시킨 과일 스낵 한 번 손대면 끊기 힘들걸? 그렇게 맛있어? 동결건조다, 말린 과일이다 다 한 번씩 먹어봤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은 완전 아니었거든. 푸르넥은 달라. 무조건 맛있어, 맛있어. 야, 그렇게 맛있으면 진작에 하나 사주지 그랬냐. 내가 알던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선물로도 좋아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이 늘 흥미로웠습니다. 디테일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집이 너무 오래된 빌라의 주민들은 집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CCTV 같은 거 확충해주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동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마을 도서관을 늘려준다. 이게 삭막한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집값을 올려주지는 않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거에 정확히 반대되는 사례네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강조했던 것과 이 행정이 나아가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흥미로웠어요. 대신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당장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일상은 조금 덜 삭막해져요. 정치인 박원순은 그걸 꿈꿨던 것 같아요. 신수연 소장이 생각하는 서울이라는 유권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1번 팩터를 무시한 거죠. 집값. 뭔데 생각나세요? 그 시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깜짝이야. 교수님 특 아시잖아요. 모르는 것만 해도 경험해본 것도 경험해본 건 더 많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좋았어요. 이게 뭐 정덕이라 좋았는지 아니면 그런 걸 지켜볼 수 있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좋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동네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참고로 거기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죠. 일 잘하는 정치인은 집값을 올려주는 정치인인가라는 질문. 제일 처음에 드렸던. 이게 생각보다 완전히 1대1로 대응하느냐라는 질문에 섣불리 그렇다 아니다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양대정당의 선거 캠프들은 이걸 가장 중요한 주제로 전제로 생각하고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라고 대답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대충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정치는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지역 대표로서 지역 자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면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해집니다. 물론 집값이 아주 많은 팩터들의 영향을 받는데 지자체장 혹은 국회의원 개인이 잘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런 도박은 이기고 나면 프로세스를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싸이 이김 맞아요. 아무튼 올랐음. 올랐음. 그러니까 내가 잘함. 내가 잘함. 그 다음부터는 이름은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만 더 커지고 이 흐름이 윤리적으로 당의적으로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흐름이 존재한다. 한국에 네. 인간이 본성이 그럴 거예요. 과연 이 흐름이 달라지면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정도는 물어봐야 된다. 가 지금의 생각입니다. 30년 전 얘기를 하면 1996년 총선 예상의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이에요. 서초에서 강남과 송파를 거쳐 강동까지 이어진 강남 지역은 특성상 서울에서 가장 지역적인 바람을 타지 않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오이 확정적인 문구 네. 대체로 인물로 성부가 갈라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죠. 그 당시 통일국민당 김동길 바로 신기하시죠? 민주당계 정당의 홍사덕 상도동계의 호남인사 김덕룡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고 다선하고 했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의 강남 서초는 그 이후의 동네하고는 다른 동네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가 2006년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훈은 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죠. 이때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강남구에서 75%를 받았어요. 75%요? 네. 투표율 아닙니다. 득표율은 75%예요. 물론 96년하고 2006년 사이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 근데 제가 여기서 와 역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장님께서 계속 주제방하시는 판은 강남구는 그래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길게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선거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해상도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피디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되게 천마디가 저는 데이터 센터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저희 선거 방송 고백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게 저는 사회가 더 나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는 것 정당 입장에서도 유권자 입장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당 입장에서는 공원이나 수영장을 생기면 현직 구청장 찍어주나? 공원이나 수영장을 만들면 그 현직 구청장은 재선되나? 우리 편 투표를 높이고 상대표를 깎는 효과가 있나 이해? 모릅니다. 아직. 원래 투표하던 사람들을 더 기분 좋게 해주나? 그래서 내가 당내 선거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나? 아마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게 투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공화정 이렇게 오래한 나라인데도 아 그러네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한 나라들도 이거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아는 나라가 사실 없을 것 같네요. 제가 그래서 민주주의나 기우제로 하는 왕정이나 닮은 점들이 있다고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정치인들은 결국 어떤 건 자기 소울이 말하는 무언가로 예측해서 가야 되긴 하거든요. 아무리 이 모든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어쩌고 저쩌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소장님의 이야기는 그래도 분석을 지금보단 더 할 수 있다면? 인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60대 40으로 질 선거를 52대 48로 졌어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냐? 이긴 데는 내가 잘함이고 진대는 네가 못함이 되는 거냐? 아니죠. 강남민주당과 부산민주당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건 총선에서. 절대 가장 잘했으니까.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쌓인 역사가 다르고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 입장이라면 나랑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장 우리 옆 동네 혹은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아는 거는 저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그렇네요. 내 주변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 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공감해 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해는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공감, 그 단어가 다른 것 같아요. 이해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공감할 수는 없고 이해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런 쪼개기를 잘 하시네요. 이해가 안 돼. 라는 말은 이해했는데 공감은 못해. 그렇죠. 이게 그리고 사실 데이터 센트럴이 원래 하시고 싶었던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랑 결과 목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트럴이 후보를 중심으로 되게 오랫동안 쌓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변화랑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2시간짜리 예고편이었던 첫 강의였던 거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인트로만 하고 수업을 끝내지 않고 첫 강의를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3학점 한 주에 한 번이라고 해도 설마 저 양반이 3시에 시작한 거 6시에 끝날까? 그렇죠. 첫 강의인데. 근데 지금 6시 5분이죠. 재밌었습니다. 다시 한 번. 뻔한 줄 알았는데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지금 새로 한 기분입니다. 그럼요. 항상 펀데멘털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다른 매체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해놓은 본인의 아카이빙의 지평이 좀 더 넓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도시로 더 뻗어나가고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만도 꽤 무거워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것들을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었어요. 신수현 도시데이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아 체질에 안 맞는 거 앞으로도 가끔 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카라노조와 한 시간 더 이야기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조의 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